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수업을 오늘부터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샘플 수업과 지금 사이의 기간에서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기본문들을 만드는 걸 계속해서 봐줄 거고 거기에서 흔들리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숙제를 편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을 때 거기에 이제 만들어드렸던 영상에 보면 나왔던 내용이 그거였죠. 저희가 사용할 숙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무엇을 기억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현재 지구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뇌를 많이 써야 되고 뇌를 많이 아는 집단인 미국의학도들이 이걸 되게 많이 씁니다. 정말 기억할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곳에다가 아이가 아이에게 문장을 만들게 했을 때 아이가 못 만들어내는 문장들과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잘못 만든다면 잘못 만드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숙제를 추가 형태로 파생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도 오늘 수업 후에 영상이랑 또 PDF 파일이랑 이런 걸 보내드리면서 좀 세팅에 시간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오늘 내로 끝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입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잡아 나가면 이제 세팅이 어느 순간 완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건들게 없어지세요. 그때까지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큰 계획은 없어요. 아이가 영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기본 문 플러스 알파에 우리나라 말은 기본 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용으로 다 말한 다음 결론을 뒤에 말하잖아요.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딱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설명 부분이 뒤에 가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넣는 부분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여기에서 다 흔들린 채 10년 배워도 못 배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처음에 기본 문 만든 실력입니다. 그거를 해줄 거예요. 초반부터.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든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수업 끝나고 요양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점점점점 축적되는 식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